자 해결하고 벌썩이야 안무를 몰라가지고 넌 가면 안돼 넌 가면 안돼 넌 약간 나아는 동생 닮았다 저 뭐예요? 아니 내 동생 말고 나아는 동생 중에 이런 컨셉을 했어야 돼 너무 나쁘지 않아 잘 스테지 우리 이건 먼저 소개하는데 우리 이건 먼저 소개하는데 먼저 소개하려고 이거 너무 맛있는 냄새 아니야? 너무 잘한다